공병호TV의 공병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험있는 지혜가 있는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길입니다 중앙일보 8일 3일자에는 올해 87세가 되는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94년 12월부터 96년 11일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심청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공노명 장관은 일본의 정통한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연대가 한 87세 정도가 되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읽어가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이야기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 의견을 더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보복의 계기는 한국이 제공했다는 거죠 보복 버튼은 아와베가 눌렀지만 일본 보복의 그 버튼을 누르도록 한 사람은 한국 측이라는 겁니다 공노명 장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결심을 해 이뤄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파괴버린 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보복의 원인 제공자이자 촉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공노명 장관 말씀 들어보시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현인 회의를 하고 모리오시로 전 총리를 끌어내고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아베 정무를 설득한 것입니다 고노다로 외상 아버지죠 모리 전 총리와 이용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에 관여한 많은 분이 합심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엉어리가 남은 것입니다 한국 불신의 시작점은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문대인 대통령이 파괴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쪽으로서는 국제간 약속을 휴지 부리듯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대경 실색했을 겁니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그 2015년 위안부 합의 문건을 보면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합의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못한다 세 번째입니다 한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업자되기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인가 이낙연 총리가 2, 30명을 모아 의견을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검증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으로 하게 할 경우 양국 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기금을 만들자 한국 정부와 한일 국교 정상화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내겠다면 일본 기업도 권유해서 산자가 만들자는 겁니다 내겠다면 이렇게 끝을 냈는데 이총리가 청와대에 그런 안을 올렸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외국과의 관계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권을 활용해 충돌을 막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온 것 자업자들이라고 봅니다 뒤늦게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하자는 안을 덜컥 일본 측에 내던졌단 말입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안하기 전에 정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무 기초도 없이 내던지면 일본 측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아마추어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의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본 측이 못 받겠다는 거죠 결과가 맹약과 낸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런 사태를 만드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의도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년 선거를 위해 그랬다는 얘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비틀어진 시각으로 보기 싫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여행이고 자작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안보의 세 축 가운데 삼각축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노명 장관 이야기도 자작극 같은 느낌이 듭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경제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안보의 기초나 근간을 그냥 주춧돌로 하나 빼버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매운동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완고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도 통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생각이 다른데 있으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강제징용이 소송의 출발이 부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때 담당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변호사 입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A냐 B냐 하는 거지 C는 없어요 그래서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를드 니클슨의 외교론을 보면 최악의 외교는 법학이라는 겁니다 C가 없다는 거죠 참 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재위원회 간다고 하고 풀어야 해요 여섯 번째입니다 1945년 이전의 한일관계와 그 이후의 한일관계를 한국인들은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일국교 정상화 자금 5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족두자동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제가 1966년부터 3년간 주일대사관에 근무했는데 30대 기업 총수들이 차관을 얻기에 문턱이 닳게 일본을 드나들었습니다 세계 제10위 경제를 발전한 큰 받침돌 역할을 한 게 일본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면 무슨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노명 장관 인터뷰에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항상 좋은 일도 함께 기억한다는 겁니다 1945년 이전에 나쁜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1945년 이후에 좋은 일도 함께 기억하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릴 수 있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노명 전 장관이 올해 87세입니다 그분의 조언과 상황 설명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민족과 국가의 존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과 기업을 경제전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 순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